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바람이 선선하고 깃돌아미가 막 깃둘깃둘 울고 있어요.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은 가을을 재촉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가을 좋아하시지요? 금방 올 거예요. 기대하시면서 더운 여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19장 3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누가 보금 19장 3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거둣을 길에 펴돌아 이미 감남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리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딸이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돈가스를 시켜서 맛있게 먹는 중이었습니다. 마침 비발드의 포시즌스라는 사계라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곡을 들으며 시사를 하던 딸이 생각이 나지 않는가. 아 이게 무슨 곡이지 생각하는데 알뜻말뜻하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이 곡이 무슨 곡이지? 그랬더니 아빠가 무슨 곡이긴 무슨 곡이야 돼지고기지 그랬다고 합니다. 돈가스가 돼지고기니까 아빠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때와 장소를 그리고 또 사람 사이에 대화든지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화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월상식하고 뭘 이해하면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을 외롭게 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아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무엇보다 무엇을 이해해야 될까?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어왔고 예배하고 있다면 성경을 많이 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신앙인은 아니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생의 마지막 6월주를 앞두고 예루살렘의 근처에 머무시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밖의 바깥 주변에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무시면서 하신 일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고 그리고 성전에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셨고 또 일주일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이 메시아와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공적으로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메시아심을 알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기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유대인들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기를 타고 가는 분이 바로 그들이 예언되어졌던 그들이 그리고 대망하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주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깨달아 알고 믿었던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고 알았지만 깨닫는다는 것은 은혜예요. 사람의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알고 깨닫고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고 믿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살 것 없이 작은 나기를 타고 주님은 예루살림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주님 생의 마지막 유월수를 보내게 될 뿐 아니라 민족의 손에 잡혀 죽음의 전을 마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머뭇거림 없이 앞서서 가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가셨을 것입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셨지만 이 귀한 대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앞장서 가십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제 예루살림에 주님께서 들어가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구나 새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이 나라의 왕이 되시겠지 그러면 나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으니까 한 자리 주시지 않겠는가 모두의 가슴은 기대감과 출세에 대한 야심에 어쩌면 부풀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는 기대도 아마도 굉장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주님은 배단위에서 죽은 나사루를 살린 일이 있었고요.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첫 번째 기적으로 시작해서 5병 이후의 기적과 7병 이후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난성 가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기머거리를 기가 열리게 하셨고 눈먼자를 눈을 뜨게 하셨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셀 수도 없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 땅에서 3년 동안의 기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각종 병된 자를 고치셨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희망을 주셨고 귀신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루까지도 살리셨으니까 주님에 대한 소문은 각처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죽은 나사루를 선수 장례에 지냈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루가 동네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함께 대화하고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할 비는 오직 메시아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로 당연히 생각했을 것이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권한받는 메시아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키고 자기들의 강서한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계속적인 순환을 예고하셨지만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가르침을 받고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한 것을 볼 때에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이렇게 되는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주님을 믿고 그분을 환호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병고침, 내 삶의 평안을 위한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호물가지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큰 은혜를 받은 첫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에는 아 내가 죽도록 주님만 따르리라 이렇게 했지만 오랜 신행생활을 하면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나의 욕심을 위해 주님을 믿고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신앙으로 변해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 두 제자가 나기 새끼를 끌고 돌아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 대신 나기의 등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도 두르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너도 나도 주님을 태운 나기가 가는 곳에 펼쳐놓습니다. 주님은 나기 새끼를 타고 겉옷에 깔린 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이러한 사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약 500년 전에 스가르 선지자르가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스가르 선지자는 스가르에서 구장구절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기를 타시나니 나기의 작은 것 곧 나기의 새끼니라 이 예언이 약 500년이 지난 마침내 그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절부터 3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기의 새끼를 타시고 감난산에 내려가는 편까지 이르자 수많은 군중이 몹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으로 등극하시고 메시야 왕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환호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은 제자들이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시며 지금 왕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일명 종료주리라고 하는 이 나라에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러한 군중의 환영 세뇌머니를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아집에 의해 왜곡되고 와전되어 오히려 세상을 혼미하게 하고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 자체가 그런 혼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에 의해 결코 왜곡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받아들여서 생활에서나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를 본 바르세인들은 제자들이 그런 환영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예수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어디 저렇게 망령된 소리를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감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니요. 참남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시오라고 말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목상해 볼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들은 주님을 사람의 불가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하는 것은 일종의 신속모독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까지 이 같은 군중들의 환호와 물결을 보지 못했고 이 물결이 혹시라면 시의의 양상을 띠게 된다면 예수살렘에 주둔한 로마군들의 그들을 자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바리세인들의 항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말씀에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 예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11절 말씀에 담에서 돌이 부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나라에서 복음 전도자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복음의 확장을 막았지만 그럴수록 전도자들은 더 크게 소리를 외쳤고요. 순교를 불사했지 않습니까? 결국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까지는 당신이 메시야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고 시시하셨지만 이제 때가 차서 고난을 받으러 가시게 되자 더 이상 그런 사실을 감출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야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야이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야이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야관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야라고 알고 환호했지만 그들을 제지하지 않으셨고 정치적인 메시야가 아니라 영적 메시야로 이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장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구역 전체가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복음을 말씀을 통해 들었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린 이러한 신앙 고백을 무시로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메시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실시되도록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사단은 오둔사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날마다 다가와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게 등에 덮어드렸고 길에 깔아드렸어요. 그들은 겉옷이 그 당시에 여러 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경제 형편이 좋아져서 겉옷 한둘 번 갖고 입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장롱이 가득할 정도로 우리는 많은 옷들을 입고 그리고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겉옷을 여러 벌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비록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지 못했지만 자기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상징적인 행위인 자기 겉옷을 벗어서 앉혀드리거나 길바닥에 깔아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함께한 것입니다. 원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우리 육신의 어떤 축복을 위한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아이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인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또한 내가 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선뜻 주었던 낙이 임자와 같이 그리고 아니면 겉옷을 하나뿐인 겉옷을 내어드린 제자들의 헌신을 보시며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어드리기도 하고 깔아드리기도 하는 자발적인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합당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쳐 주님이 구주시라고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종을 붙들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돌이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않은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나를 구원하신 고룩한 뜻을 알고 이해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이 고루 관광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깔아드려야 할 때에 기꺼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 하반기 시작될 말씀삼 성경대학과 전도폭발훈련과 세화적부 전도대행진 한가을꼼새 태화영화부 여름 성경학교도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동은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제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3일 요새 다이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무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같이 축이 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롱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선 성경대학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고 믿음의 좋은 성도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꼼새 한가울을 통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새가족부 전도대행진의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하옵소서 전도폭발훈련 8개훈련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15주 동안 잘 감당하도록 도우셔서 대화영화부 여름 성경학교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목회자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옵소서 2016년 목회자 컨퍼런스를 축복하시고 내년도 사역계획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으신 기도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고만 주 나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려살려 입성하셨다 주문을 이겨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진정한 온통의 시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실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어떠해야지 우리가 목상해 보내다 하나님은 자꾸 생각해가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이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은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뭘 상식하고 우리의 적은 그런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한참 도와주하옵소서 저를 께서 신장 영재배시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에요 우리의 구조물 예수으로 되시며 우리를 지고 우리 인도하시오 어머니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필요로 우리 예수처럼 생기는 자세상에 도와주하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정말 빛이 안전한 수입만 기회하여 너보다 주의관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랑합니다.